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이첼입니다. 여러분 period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보통 어떤 뜻이 떠오르세요? 우리 보통 기간 또는 시기라고 하지요. 그래서 during period 그 기간 동안 during this period, ocean temperatures were just a few degrees colder. 그리고 여성분들은 매달 특별한 기간이 있지요. 나 지금 그날이야. 나 마법에 걸렸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이 표현은 이런 기간 또는 어떤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디엄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내 얘기는 끝. 더 이상 덧붙일 말은 없다. 여기서 끝. 이런 뜻이에요. 어떤 상황 때 쓸 수 있는지 제가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The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을 찾아서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를 보면 아주 기억 남는 명장면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장면 또는 이 대사를 아빠와 아들이 농구를 하다가 아빠가 아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요? People can do something themselves. They want to tell you can do it. If you want something, go get it. period. 이렇게 말해요. People can do something themselves. 사람들은 자기들이 못하면 They want to tell you, you can do it. 너도 그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 If you want something, go get it. 너 원하는 게 있잖아. 그럼 go get it. 가서 그것을 얻어. 즉 그것을 성취해. 그것을 이뤄내. period. 이야기 끝. 이런 뜻이에요. Blah, blah, blah. period. 라고 하면 말 그대로 나의 말이 끝. 이런 뜻입니다. period. 또는 full stop. 둘 다 마침표라는 뜻이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f you want something, go get it. period. If you want something, go get it. full stop. 자, 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식 영어라고 볼 수 있다면 후자는 영국식 영어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쓸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때 좀 더 강하고 단호하게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도 한국말을 하다가 내 얘기를 쭉 하고 여기서 내 얘기 끝. 더 이상 나 붙일 말 없어. 더 이상 우리 할 얘기 없다. 여기서 이야기 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뉘앙스입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너가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네가 그것을 해내. 알겠지? 그 아빠의 생각을 단호하게 전달하고 있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경우에 많이 쓸까요? 자, 이것처럼 아빠와 아들같이 부모와 또는 자식 간의 대화에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You need to finish your homework before you can play computer games. period. 엄마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그 컴퓨터 게임 하기 전에 숙제 맞춰놔야 된다. 알았지? 이야기 끝이야. 더 이상 거기 덧붙일 말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선생님과 학생 간의 대화에서도 자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The deadline is Friday. There will no extensions period. 자, 마감일은 금요일이야. 더 이상 연장은 없다. 내 얘기는 끝. 알았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다.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더 나눌 이야기는 없다. 끝이야. 이런 뜻이에요. 어떤 생각을 서로 이렇게 conversation 또는 debate죠.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대화를 주고받고 할 때 내 생각을 좀 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블라블라블라. period.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내 얘기 끝. 자, 여기서는 난 더 이상 여기서 더 얘기할 말 없다. 끝이야.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daily conversation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블라블라. period. means leaving your room for further negotiation or argument. 오늘 이렇게 period. 원어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표현. 블라블라. period. 공부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러. 바이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